브로코리, 브로코리가 이러다가 봄에 되면 여러 군데서 브로코리가 몇 개 뜯어다가, 이건 당근이고 당근이, 그래도 겨울에 여기는 당근이 그대로 잘 자라요 당근이 필요할 때마다, 당근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밭에 나와서 뽑아서 쓰죠 다 밑이 들었어요 빨갛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밭에서 겨울에 파랗게 브로코리하고 양배추를 사지 않고, 여기도 또 큰 놈이 들었네 여기도 또 들었네 저쪽 만든 게 아니라 이쪽도 머리 그리고 따내면 또 그 다음 옆까지 해서 또 들고 재밌어요